아저씨 12시 때 1월 1일 새해 저 방금 어른 됐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옷을 왜 챙겨 입었어 선약 있어서요 나가려고요 저 이제 어른이니까 너 이 오밤증에 무슨 선약이야 너 대체 정신에 아저씨랑 선약인데요 그래서 옷 딱 입고 아까부터 내가 바보 꼭 말로 해야 하나 어 앞으로는 꼭 좀 하자 사람 피말리지 말고 나가자고? 뭐 하고 싶은데? 해줄 거예요? 뭐가 됐든 네가 하라고 하면 그것까지 하고 아저씨 술이요 술술술 사주세요 포장만차 소주 닭똥집 낭만카드 왜요? 그럼 가보십시다 낭만속으로 바깥 제가 하